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21학번 친구 여러분 백석대학교에 입학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과학부 스포츠건강관리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김성덕 교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려서 또 코로나도 이겨내고 또 여러 친구들 경쟁해서 이겨내서 우리 백석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1학번 친구들 학교에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수업하고 선배도 만나고 또 동기들도 만나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아마 기대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조금 코로나 환경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포츠건강관리전공에서는 코로나 환경에도 우리 선후배, 동기들, 학생들 간에 또 교수님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유튜브, 페이스북, 인스타,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건강관리전공은 전통적으로 운동처방이라던가 선수트레이너라던가 아니면 스포츠센터의 지도자라던가 퍼스널트레이너, 재활트레이너 이런 전통적인 직업군 말고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드렸던 온라인 시대에서도 운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일꾼들, 인재들을 만드는 전공이니까 선택하셔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한 거 축하드리고요 제발 3월 달에 학교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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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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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학부분들은 SNS를 통해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학교에서 만나요.